미국의 몇몇 사람, 그러니까 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물론 그 시간이 10초 1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지구를 한번 보는, 위성이라고 그러죠. 인공위성을 인간이 지구 밖으로 쏘아올려서 지구를 비롯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그러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있던 수많은 그 별들, 그 별들이 어떻게 위치하며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전송하므로 우리는 이미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다 머릿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선이 아닌 실제 사람들을 우주선에 태우고 한 5분 정도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고 5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 두기 그리고 어떤 거리 두기의 어떤 일정 기간 이것을 정하는 곳이 나라입니다. 인간이 많은 걸 만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게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예전에는 야간 통금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했습니다.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그 야간에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을 열거하면서 통행하지 말라 그래서 그 야간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풀리고 난 다음에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시간을 정한다라고 말할 때는 각 나라에서 가장 예민하게 시간을 정하는 게 그 나라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를테면 대통령의 임기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라는 말 속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4년이냐 5년이냐 딱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시간 끝나고 나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삶을 살면서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자인 대통령의 임기를 정하는 일도 그런 시간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 삶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시간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시간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시간 이야기는 7일이죠.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을 사용하셔서 시간 단위를 인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선물하신 거죠. 이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시간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꼭 집어서 굉장히 강조하신 3년 동안 아주 강조하신 시간 이야기가 3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3일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일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내용을 고백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 고백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한 인간 삶의 자리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오셔서 빌라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즉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의 대표자입니다. 로마 제국 하면 힘이 있는 그 아주 힘 있는 제국의 대표자인 그 빌라도라는 인간에 의해서 여기에서 인간은 이렇게 센 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바뀌셨다. 그런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우리가 이 고백을 사용합니다. 3일 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이 3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기간이 3일이었다. 여기에서 갑자기 불쑥 나온 말이 아니옵시다. 이 3일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신 시간입니다. 3일. 3일. 자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 보면 먼저 이 서기관과 이 바리세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인근에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등등 열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몸이 아픈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뭔가 제사장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일컬어 이제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세인들 또 그들 가운데 특별히 지식인이고 아주 월등한 사회적 시각을 갖췄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보다 더 사실 그 나라가 빼앗긴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7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빼앗겨서 20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헬라에게 빼앗겨서 30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 로마를 맞이한 이런 상황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개의 제국들이 유대 민족을 주인으로 타는 그런 긴 수백 년의 시간을 버텨오는 그 와중에도 나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센터를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킴으로 그 성전 하나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붙들고 있는 일컬어 이제 그들 총칭하여 사두계파들입니다 이 사두계파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계파 성전을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또 그 성전과 관계를 놓지 않고 사회적 삶을 살겠다라는 이 바리세파들 그리고 그 바리세파들 가운데서도 성경, 즉 구약성경 39권을 공부해서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 오, 이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들이 우리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거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몇 사람이 말하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일단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높인 건 어우 이건 꽤 높이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생이거든요 바리세인들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소한 바리세인으로 살려면 그들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금식을 해야죠 여러분 요즘 언제 금식하셨습니까 별로 금식 안 하시죠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지요 11조 아주 따박대박 내죠 1년에 3차례 6월절 5순절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찾아가지요 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여러 기적들 이를테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등등 수많은 그 기적들이 이미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 말고 그보다 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기적 그 기적을 보여달라 이 질문을 이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꽤 일단은 지금 이들의 그 질문 바탕 안에 들어가 보면 제사장 나라라는 놀라운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들은 사실은 나름 현실이라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바리세인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세상이면 다지 세상이라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사회적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 놓고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런 세상이면 다지 그래서 바벨론 때는 바벨론 중심의 세계질서 그 다음 페르시아 때는 페르시아 중심의 세계질서 헬라 때는 마게도니아인 중심의 세계질서 그리고 지금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 중심의 세계질서 그런 세계질서의 편성에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멋있는 옷 입고 조금 더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재밌는 놀이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 이상 인생 뭐 있겠어 여기에 생각이 꼭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바리세인이라고 칭한다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70년도 페르시아에 200년도 헬라에 300년도 지금 로마의 그 수십 년도 버티면서 그러면서 뭔가 다른 나라 이야기를 조금은 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런 내용을 보여달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한 발 디뎌놓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최소한의 기초는 바탕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 이거 썩 아 그래 그래 좋은 질문이야 보여줄게 이뤄와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말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바리세인과 그 바리세인 중에서 또 더 이렇게 열심 내서 제사장 나라에 가까이 간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서기관들 그들이 사실상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굉장해 보이는 즉 세리들 청기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라 하면 아예 그냥 세상은 흐름대로 사는 거야 여기에 짓눌린 사람들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두 주면 두 주 해야 되고 한 달이면 한 달 해야지 뭐 있겠어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오우 저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들 오우 굉장히 그래도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을 뭔가 좋은 포장지에 쌓여진 사람들로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포장지를 슬쩍 뜯어내고 그들의 속본질 정말 그들이 최소한의 제사장 나라의 언저리에 뭔가를 붙들고 있어서 바리세인이나 서기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핵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진실로 진실로 제사장 나라에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열심이 없다 그러니까 겉 드러난 모습과 속의 모습은 다르다 일컬어 이제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시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 이 선지자 요나 이야기는 사실은 벌써 오래전 그러니까 바벨론 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전 아수르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요나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했다라는 게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이죠 그 성경의 기록 안에 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선지자 요나를 얘기를 꺼낸 거죠 이 선지자 요나는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아나온 사람이잖아요 이건 정말 청조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당연히 잡아먹힌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짐승에게 혹은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어 이 말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인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고기에 잡아먹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죠 그 기록이 요나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다 표적이다 당연히 인정하잖냐 그러니까 그 요나가 글을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 글을 다 그들 읽었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표적이 있잖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제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요나 사건 그 사건을 잘 알고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해 그 과거 사건 굉장한 일이었어 여기에서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과거에 아수르 때 있었던 그 중대한 그 요나 사건의 기록을 당신 이야기로 직접 가져오신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일을 들고 나온 거죠 자 이 말을 그들이 제대로 알아 들었다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공부한 진정한 제사장 나라 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 주의라기보다는 제사장 나라의 겉모양세만 붙들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 사이에서 뭔가 높임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뭔가 자기들 걸 지키고 이런 외형적인 형식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같은 놀라운 사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형식주의자들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는 곧 이 사건이 있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 또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실력도 더 있고 뭔가 더 안다라는 바탕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여 감히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부위기를 또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연하의 표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명쾌하게 하셨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귀약성경에서 계획된 오시기로 계획된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이제 시시안, 아시루, 바벨론, 페르사,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의 허울들을 다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를 유지해온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그 시점이 이르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기회가 왔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이들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사두계파들까지 동원해서 그들이 출장 온다라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까지 함께 가서 우리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능력 바뀌잖아요 뭔가 재벌이 대단한 것 같고 대통령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들의 그 대단해 보이는 그들의 파워는 인간 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구성원들을 동원한 그들의 파워잖아요 그 이상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로마 제국이 제국을 동원해서 뭔가 군단을 이동해서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확대한다든지 좁힌다든지 이런 시시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뭔가를 다시 요구한 겁니다 이들이 지난번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대화를 또 거기서 종료시키신 거죠 이 3일 이야기는 갑자기 요나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을 명하셨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너는 낙은해로 살라는 거죠 그러나 어디 떠나지 말라 하지만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에 오고 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더하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절차로 놓고 본다면 이제 후손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를테면 보통 쌍둥이에 열쌍둥이를 낳는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쌍둥이 또 쌍둥이는 고사하고 한 아이도 생기지 않으니까 이 다메색 엘리에셀이라고 자기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본 종들 가운데 굉장히 월등해 보이는 한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를 후계대로 삼으면 어떻게 했나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현실적으로 쓸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을 밤에 그를 부르신 거죠 그날은 워낙 하늘이 청명한 밤이지만 아주 별빛으로 아주 청명한 청명한 별빛으로 빛나는 어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밤에 저 하늘을 보게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한번 봐 별들 많지? 별이 빛나지? 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니 굳이 지금 뭐 이렇게 우주선 타고 거기 가서 꼭 안 봐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그 모든 게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거기서 본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걸 기쁨 그 장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가슴에 담고 시간을 보내고 이삭이 태어났고 결국은 그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꿈이 더 깊어갈 그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들의 꿈이 되어서 꿈이 깊어갈 그를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참 재밌는 건 이 바리새이들과 서기관들 사두개파들은 지들이 뭔데 예수님을 자꾸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봤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같은 인간들인데 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를 자꾸 시험하려고 달려들면 참 곤란한 거 아시죠?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을 봤습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린 것에 시험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더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걸 통과하는 거죠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삭이랑 함께 간 거리가 모리야산까지 거리가 3일길이라는 거죠 그 3일의 그 시간은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아 짧다 300년도 아니고 3일 너무 짧은 시간인데 아니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은 지난 수십 년 백 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3일길을 모리야산으로 가서 이삭을 묻고 결국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사실은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 2000년 후에 갈보리산 사건 이제 이 사건을 기반으로 로마 제국의 빌라도도 등장하잖아요 이런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고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의 일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뻐하셨던 장면 이 이야기와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주 잘 결부도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삭이 이 3일길을 아버지와 동행했고 결국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자 되기 위해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삭은 평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선택이 결국 그 3일의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이 자신과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너무나 하나님과 아버지 덕분에 가까워지는 계기였다라는 걸 이삭이 사실 그 모래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길의 여정 동안 자신의 질문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질문했는데 아버지의 가장 적절한 대답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말을 들었고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삭 입장에서는 그 3일이 발걸음이 가벼웠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따라서 이삭 입장에서 오히려 그 3일길을 잘 견딘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깨닫고 그때로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께 순정하게 되었다 이스돌이는 결국은 야곱의 열두 아들 그리고 열두 아들의 아들들 70명 해서 퍼지고 퍼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보살피시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친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험하며 시간들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죠 뭐냐면 지금 60만 명, 60만 명, 약 한 120만 명의 노동자들이잖아요 이 히브리 노동자들 근원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이 그 나라라는 게 뭔지 민족들이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를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제국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물론 민족들 가운데 나라를 만들어서 독재자가 국민들을 악용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런데 어느 한 민족이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민족을 처절하게 악용하는 게 제국을 만들어서 다른 민족을 노예화하는 겁니다 바로 애굽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노예화해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풍요를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들이 왜 노예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일상으로 들어가 보면요 정말 아빠는 엄마가 하루 종일 꼼지락거려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새끼 밥 지어야죠 뭐 해야죠 얼마나 분주히 하루를 움직여야 하루해가 떴다 지는지 애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이거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정에 성인 노예가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인 노예가 엄마 아빠가 분주하게 하는 일들을 다 도맡아서 기계처럼 그 일만 하는 평생의 노예를 한 명이나 두 명만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은 얼마나 편히 식구들이 살겠어요 그런 식으로 60만 명의 노예들을 애국 각 가정의 편리함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인간 이하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가져다 놓고 그들을 그렇게 쓰는 참 안타까운 시대 상황이죠 인간이 인간을 눌러버리는 거죠 군대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그 군대라는 거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해를 위해서 검찰 경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눌러 사용한다면 참으로 본질에 어긋난 악학이 이를 데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그 일 그만하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고 우리 선수끼리 말 돌리지 말고 직접 얘기합시다 그런 노예 그만 스탑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애국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5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국에서 3일길을 떠나서 가서 제사들이라고 명령하셨다 3일길을 떠나서 제사들이지 않으면 우리 노예들 전체 제사들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3일 노동을 쉬고 나가서 제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모세의 바로에게 던진 중요 담론 제사 담론인데 3일길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바로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바로가 바로 하잖아요 선수끼리 농담하지마 그러다가 그걸 농담으로 들었다가 얼마 6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는 그리고 애국의 모든 장자들의 아들이 다 죽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통해서 신혜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모든 민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온 경험을 가졌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다 한 민족이 나라를 만드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나라가 결국은 다른 민족을 노예화하는 거 경험해 보니까 어땠느냐 그거 처절했지 않냐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세워진 이 나라는 그런 한 민족이 다른 민족 여타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시한 나라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 정말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 이 놀라운 나라 제사장 나라 만들자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셨고 그들이 기뻐서 동의했고 참 멋있잖아요 우리가 노예 생활 수십 년 수백 년 했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에 동참하겠지만 애국이라는 나라에 복수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시한 얘기 적고 그리고 앞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긴 시간을 보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있었잖아요 이 다윗 때 보면 성전의 토대를 놓잖아요 성전의 토대를 놓고 얼마나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힘센 자였는 거니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을 짓기 위해서 그 나라의 가장 좋은 백향목과 대리석을 다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참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 두로왕 히람도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인 스바의 여왕도 바로 예루살렘을 국빈 방문해서 하나님을 알고 가는 즉 모든 민족을 복박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이 천년 만에 1차 성과가 난 장면이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이런 일을 계속 더 깊게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들이 솔로몬 사후 남북이 분단되고 결국 분단된 남북의 이 두 나라가 누가 권력을 가지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며 누가 뭔가 좀 더 이렇게 편한 삶을 사느냐 이런 데 국가 권력을 집중시킨 그래서 북이스라엘 200년 그들은 그런 국가 경영을 함으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통해서 그들을 중지시키는 그리고 남유다는 150년을 더 유지시켰는데 남유다 또한 전혀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는 국가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참 나라가 네 거냐라는 아주 웃기는 장면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스탑시키는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꿈꾸는 인생인지를 체험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체험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제 세상의 나라 그것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페르시아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 속에서 300여 년을 살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형식화되는 그리고 헬라 제국 300년도 또 그렇게 되는 그리고 로마 제국 때 또 그런 모습을 신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5분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한번 나가보는 게 꿈인데 그래봤자 갔다 오는 총 시간이 10분 10초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베들렘 마국간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베들렘 마국간에 오신 거에서 멈추지 않고 땅 속에 들어가서 3일을 계시는 즉 장사 지낸 지 3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 땅 속에 넣어버리는데 일조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이제 이 바리세파 사두개파 일컬어 사내들인 공예원들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놓고 그 못 박힌 예수님을 아리마데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뭔가 큰 그림을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이제 읽어서 어느 정도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세마포에 잘 싸서 돌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3일 그 3일이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그 3일이 마음에 걸렸던 사두개파 바리세파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3일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3일만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해주시오 결국 3일 이야기는 또 이렇게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결국 군인들을 내보내주잖아요 여러분 군인들 내보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엔 성경에 다 그렇게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아니 어느 경찰서에서 경찰관 3명 내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을 놓고 상당수 군인들을 내보내서 그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게 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얻어내요 사두개파 바리세파 산에 들인 공예원들이 그런데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자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주를 다녀올 수 있는 우주 왕복선 이것을 가졌습니까 이걸 갖고 싶습니까 가진 사람과 어떻게 일부 잘 결탁해서 한 5분 정도 가셨다가 5분 정도 돌아오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일이 인생의 꿈입니까 저는 한 분은 그게 놀라운 꿈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4명 중에 한 분이 20대 초반에 60년도 초에 우주인으로서의 훈련을 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류되었다가 지금 이분이 80대가 되셨는데 이번에 한번 다녀오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우주 한번 가보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꿈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3일 땅속에 계심과 부활하심 바로 십자가에 달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땅속에 계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3일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시간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땅속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야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우리의 꿈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왜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지상명령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 안에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청세기의 7일의 시간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3일의 시간 이야기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시간 이야기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고 가셨는 거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마 누엘의 하느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모습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소유했죠 우리가 그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를 전하는 일을 남은 생 남은 시간 몇 년이든 그 시간이 몇 년이든 간에 혹시 혹시 이제 제가 우주를 다녀올 수 있다면 4명 타는 우주비행선에 탔다면 5분 가는 동안 예수를 전하는 그리고 그 우주 스페이스에서 지구를 보는 동안 아 이 이야기는 청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우주만물 달들을 보여주신 그 이야기 별들을 보여주신 이야기 같은 얘기 이걸 증거하는 그러니까 10분 동안 지구를 나갔다가 5분 동안 지구를 나갔다가 잠시 보고 5분 동안 돌아오는 그 10초에도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렐루야 예수를 증거하는 일 우린 예수를 가졌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이 들어있다 이 놀라운 꿈들을 오늘 또 꾸십시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수르가 지나가듯이 바벨론 페르셀라 로마가 지나가듯이 그 모든 이야기들은 지나가는 이야기들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지나가는 자리요 부자의 자리도 지나가는 자리요 지식인도 지나가는 지식이요 모든 게 다 지나갑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3일 땅속에 계신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라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이 우리들의 가장 복되고 꿈꾸는 인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겁니다 즉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간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 음식을 불어 불어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굶는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금식이라고 합니다 음식 먹는 걸 스탑하는 거죠 성경에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경우고 두 번째는 에스라의 경우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경우가 맛있는 음식을 멈추고 금식하고 새 힘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유는 입이 즐거움도 있겠지만 새 힘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멈춰서 금식해서 음식을 섭취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천신만국 끝에 신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신 그 500년의 놀라운 꿈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그 복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신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신은 신해산에서 40일 동안 음식을 멈추고 즉 금식하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법들을 적고 기록해서 그 기쁨으로 세임을 충분히 채워서 내려왔는데 신해산 중통에서 만나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맛있게 먹고 있던 그 수많은 60만 명의 백성들이 금성아지 우상을 만드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모세는 급기야 그 돌판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돌판을 깨뜨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중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모세는 금식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만나를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신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다시 자신이 깨뜨린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 그는 자신이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신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일 80일을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했다 즉 금식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 신해산에 더 만나보다 더 맛있는 걸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60만 명의 사람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순간에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율법을 적고 있는 모세에게 왜 충분히 만나를 주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만나를 맛있게 먹어가면서 새임을 내서 그 일을 하기보다는 떡도 즉 만나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그 놀라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임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신명기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민족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당연히 없었죠 그때 이제 처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500년 만에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한 후 신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과 약속한 후 그 민족이 기도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어느 민족이 있었느냐 지난 40년 동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한 민족이 있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그들에게 그 민족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신명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간추려 요약하면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남길 중요한 근거는 바로 제사장 나라 경영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 민족만 앞으로도 계속 체험할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세임을 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사실의 민족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꿈을 그는 현실적으로 실행하면서 기도의 체험 이야기를 신명기에 적어놓고 있다 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제사장 나라는 여우수아를 지나 사무엘을 지나 다윗을 지나 긴 시간이 지나고 예레미야 때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땅 가나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그 기틀을 가져왔던 모든 근거가 뿌리채 뽑혀버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세워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 모세 이후 여우수아 때부터 오랫동안 9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어느 흔적도 사실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일찍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땅은 제사장 나라의 근거 중에 근거이고 그 땅 중앙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제사장 나라의 상징 중에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 중에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 다음 모든 성전 기명들은 바벨론이 다 훔쳐갔고 그리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산과 계곡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산과 계곡에 물이 흐르는 그 땅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여우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바꿔버렸다 제사장 나라가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들은 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의 어느 근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70여 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제사장 나라의 흔적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에 더 깊게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그 기간이 종료되고 이제 드디어 새롭게 그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에 담았던 그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꿈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큰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새롭게 시작할 귀한 공동체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세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요 첫째는 수룩바벨이고 두 번째는 에스라고 세 번째는 느해미아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포로민들의 후회들 가운데 드디어 이제 수룩바벨이라는 사람이 4만여 명과 함께 그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한합니다 150여 년 동안 크게 보면 150여 년이고 이제 수룩바벨이 귀한해서 봤더니 70여 년 만에 귀한해서 봤더니 도대체 사람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7년만 집을 비워놓고 황폐화시켜도 다시 들어가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70년 정도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수룩바벨이 예전 성전터에 예루살렘 성전을 16년 만에 새롭게 지음으로 바벨론 제국이 불살라버렸던 바로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지음으로 제사장 나라에 기틀을 놓았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한 80여 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 건물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에 진정한 꿈을 꾸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귀한 준비를 갖췄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돌아가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에스라는 첫 번째는 함께 가서 일할 동역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놀라운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귀한해서 제사장 나라에 놀라운 새로운 꿈을 새롭게 세우자 라는 그 꿈의 동조자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들을 구했습니다 또 하나의 준비는 바로 페르시아의 왕의 도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열심히 왕과 좋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왕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었느냐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를 보고 에스라의 사람 됨 그리고 그의 지식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아예 좋아하다 못해서 애들 말로 뿅가게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주변에는요 너무나 잘 갖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컬어 인재들이라 그러죠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페르시아 왕 곁에 다가왔는데 그 수많은 인재들 가운데 페르시아의 왕이 보기에 에스라는 그 모든 사람을 묶은 묶음보다도 더 월등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정말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놀라운 사람 이었기에 페르시아의 왕은 에스라와 아주 가까워진 겁니다 자 이 조건을 에스라가 이용해서 이제 에스라는 바로 수룩바벨 때 세워진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성전을 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께 부탁했습니다 왕은 기꺼이 페르시아 왕은 기꺼이 에스라의 그 요청을 수납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도움을 다 주어서 1차적으로 에스라를 돕고 저 에스라를 통해서 자기 나라 페르시아의 풍요를 갖추겠다라는 계획을 숨김없이 다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서로 감출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다 드러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적어놓은 페르시아 왕의 공식 조서 문건에 다 드러나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개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자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죄단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이래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즉 왕의 도움 그리고 왕과 가까운 자문관들의 도움 그 도움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은금 그들이 가진 은금을 제사장 에스라에게 건넸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자기 동족들 가운데 부안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도움을 얻어서 많은 은금을 챙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전에 마음껏 사용하고 그 외에 에스라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곳에 사용하라라는 것을 이제 왕이 조서로 내린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그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 나곶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스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제 이 유프라데스강 서편이라면 유프라데스강의 동편은 메소포타미아의 본령에 해당되는 바로 티그리스강과의 그 사이 옛 땅이고 유프라데스 서편이란 얘기는 이제 유프라데스강을 기조로 놓고 보면 이집트까지 전체 그 거대한 레반트 지역을 읽혔는데요 이를테면 두로 시도 아람 모합 암몬 블레셋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을 다 포함합니다 정말 거대한 땅입니다 그 거대한 땅에 즉 페르시아의 땅입니다 현재는 그 거대한 땅에 모든 창고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각 곳곳에 국가 조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달청의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의 쓰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박각까지 기름도 백박각까지 소금은 정량이 없이 다른 건 정량이 좀 있는데요 소금은 정량이 없습니다 빅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유프라데스강 전체에 있는 모든 창고 조달청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소금을 다 갖다 에스라가 쓸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가 제사장 나라 성전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것과 자신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속꿍꿍이 속이 다른데 이야기를 겉으로 뭔가 포장하고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르니 제사장들이나 레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데려가서 같이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국경영은 세금 걷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의 공직자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지금 조서로 내린 것입니다 에스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이 말이 이제 빅 포인트죠 에스라에게 이 모든 권한을 준 페르시아의 진정한 속셈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의 제사장 나라 지식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주변에 있는 상당수 많은 제사장 나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꽤 많은 학자들을 에스라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에스라와 에스라 주변에 있는 모든 학자들의 전국은 뭐냐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입기 레이기 민숙이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이 사실은 스토리가 들어있지만 그 스토리 안에 진정한 법이 들어있잖아요 이 법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전공한 전공자들이라는 거죠 에스라가 최고의 학자이고 그리고 에스라 곁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 지식을 현실적으로 요프라데스강 서편에 있는 모든 곳곳에 사법부를 만들어서 그 사법부의 수장을 만들어서 재판관으로 세우라 그 일을 에스라가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여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즉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기까지 하라 모른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율법의 기준으로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법의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조건을 가지고 무슨 일을 결국은 실천해내라는 것이냐 죄를 정하라 즉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첫째 혹 죽이거나 두 번째 귀양보내거나 세 번째 가산을 몰수하거나 네 번째 옥에 가둘지니라 정말 대단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 검찰 그 다음에 이 법원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묶어서 감당할 수 있는 전권을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건넸고 에스라는 그 전권을 가지고 율법학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시킬 수 있도록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뜻 보면 제사장 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이 섞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만 그럴 리가요 에스라는 충분히 페르시아 왕에게 제사장 나라의 월등함을 설명했고 입증시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사장 나라가 파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지 당신이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주인으로 타고 있지만 사실은 그 페르시아 제국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월등한 나라인지 당신은 알아야 됩니다 라고 늘 가르쳤고 그것이 사실 페르시아 왕이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조금은 믿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바로 에스라가 그 다음에 써놓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두 가지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즉 왕이 자기에게 건네는 이 모든 권한 다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 함께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기 동족들 동료들 다 구석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렉까지 약한 4개월 정도의 긴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자 이 같이 귀환할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다라는 거 구성자들 가운데 그 다음 그들은 왕을 비롯해서 왕의 친구들 자기 동족들이 건넨 수많은 은금들을 그들은 다 보따리에 다 준비했다라는 거 자기들이 자기들이 가진 건 자기들이 가진 건 물론 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다 챙겼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은금 보석들을 이미 다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어떤 걱정이냐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4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아 네네네네네 4km면 한 큰일 날 뻔했습니다 4km를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먼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4달 동안에 수많은 길거리의 강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산을 지나면서 산적들을 만날 수 있고 등등 너무나 많은 그러나 사실은 도둑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 강도 이건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어느 길거리 강도를 누군가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 시대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모든 공거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로마 군인들의 치안 질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불구하고 늘 길거리 강도를 만난 자들이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지구촌인 이 시대에도 모든 곳곳에 cctv를 다 만드는 이유는 길거리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450여 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 때 네 달을 산길과 바닷길을 건너 걷고 걸어서 그곳을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리셋하는데 앞장섰던 수룩바벨 그 다음 에스라, 느에미아 이 세 사람 가운데 수룩바벨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갔기 때문에 길거리에 그런 산적들 도적들 이런 것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숨어버렸죠. 이후에 보면 느에미아도 너무나 많은 군인들을 대동해서 갑니다. 공식적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군대 없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왕이 에스라여 어때 내가 너한테 은금도 주는데 군대 좀 붙여줄까?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요청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 모든 제국들의 상징은 군대올스다. 무기를 든 군대, 그들이 제국의 상징입니다. 제국의 왕들이 힘있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무기를 든 군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힘있는 척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에스라는 늘 가까이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 거니? 왕이시여. 당신은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에 힘있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 나라를 믿고 숨기고 실현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비롯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군대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해가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아 그래? 처음엔 듣고 비웃었겠죠. 그러나 이제 에스라가 만나보니 한마디로 과장하는 사람도 아니죠. 신실한 사람이죠. 그 현실 실력은 탁월하죠. 그러니 그 말을 이제 처음엔 귀뚱으로 듣다가 조금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귓속으로 들었다는 거죠. 드디어 에스라가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에스라가 이제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가 늘 당신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딱 이번 한 번만 군대를 좀 동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 제사장 나라 경영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야기는 지금 벌써 천년 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 세운 제사장 나라가 에스라 때까지 천년의 시간을 버텨 왔는데 비록 지난 70여 년은 제국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또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기간이었고 따라서 이 천년을 버텨 온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영의 동역자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다. 라고 늘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혹 여기에서 페르시아 왕에게 에스라가 군대를 동원해 주시오. 그러면 부끄러워서 자 이 말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참 에스라 참 매력적이에요. 부끄러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써놓고 있는데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고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4개월의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적군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울 군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 부끄러웠다. 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얘기해왔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진심으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구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걸 페르시아 왕이 정권을 넘기잖아요. 그러니 군대 동원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믿고 아와 강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에스라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페르시아의 왕과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든 눈여겨보는 그 수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래? 제국의 파워를 능가할 뭔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에스라는 그 제국의 군대 파워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군대 먹어서 더 힘내겠다 해서 소 몇 마리 잡아가지고 더 뭔가 이렇게 좀 더 힘도 뭔가 이렇게 채우고 풀샵도 해서 뭔가 근육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기겠다 그건 말고요. 금식해서 이기겠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금식해서 이겼잖아요. 금식해서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데 앞장섰잖아요. 이제 바로 에스라가 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합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음식을 줍고 하나님이여 두소서라고 기도했고 하루 지나고 힘이 없어졌을 거잖아요. 이틀 지나고 힘이 없어졌을 거잖아요. 3일 동안 금식했으니 3일째는 별 힘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음식을 먹어서 채우는 힘 그렇게 만든 군대들의 무기 이런 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실행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개월 만에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웠고 그 제사장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는 왕의 명령과 그 왕의 명령은 군대가 행하잖아요. 그 군대를 통해서 행해가는 그런 왕의 제국의 명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너희미아 때 다시 새롭게 세운 그 예루살렘에 400여 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력에서 이를테면 베세다 들력에서 보리떡 두 개와 생선 다섯 마리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금식했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그곳이 산이든 강가든 광야든 어느 곳에서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맛있는 음식 먹는 것까지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세계의 모든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필요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여러분이 계신 골방이든 일터이든 어느 곳에서든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행정명령 운운하며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들 곧 200년 만에 사라집니다. 아수르 제국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금식 기도 하십시다. 우리 아이 깊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모세와 에스라와 우리 주님의 금식 이야기를 뒤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를 꿈꿉니다. 조치를 취한다 이 말은 사실상 이제 나라 단위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혹은 일본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조치는 쉬지 않고 취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올라가 보면 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조건이 감옥 아니라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사실 감옥만 아니면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 사람들을 적대적소에 배치해서 잘 자신이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일을 주도하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컬어 보디발집의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넋끈이 올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아픔들 즉 아버지와의 헤어짐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아픔들을 뒤로 하고 해야 될 일들을 주도해서 삽시간에 언어도 습득해서 애급해서 보디발집의 가정총무로 성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성공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보디발집의 가장 두 번째로 힘센 보디발 난에 의해서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 처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굽는 간원장 두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애급 왕의 측근입니다. 이 정도 왕의 측근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대통령 또 비서실장 급 특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굉장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한순간에 감옥으로 들어온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작은 행정적 실수니 무슨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패해서 재산을 챙겼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왕의 목숨을 죽이려는 시도를 둘 중에 한 곳에서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결국 요셉이 떡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 3일 안에 죽을 거요 라고 말했는데 정말 3일 안에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후에 억울함을 풀고 복직될 것이요 라고 말을 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3일 만에 복직이 됐습니다. 나가면서 요셉에게 고맙다고 얘기했고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저요 사실 여기 감옥에서 살아야 될 만큼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꼭 나가서 애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아마도 요셉은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한 시간 후부터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최소 3일은 법이 움직이겠지 해서 3일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고 100일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고 1년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거기 나가자마자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도 안 한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야 참 인생 그런 겁니다. 2년 동안 요셉 입장에서는 야 참 그러나 그러나 엉뚱한 데서 타이밍이 발생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나일강의 변동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나일강을 중심으로 들인 노동에 비해서 성과가 더 많이 나서 엄청난 풍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행정력을 동원해서 매년 그 나일강을 활용해서 국민 총생산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놀랍게도 몇 배 몇 배의 성과가 7년 동안 발생할 거다. 문제는 그 다음 이어서 이어지는 7년 동안 아무리 국가행정력을 동원해서 각가지 행정조치를 다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7년 만에 다 국가가 와야 되는 것은 물론이요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굶어 죽어갈 것이다. 이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이 꿈의 내용을 드디어 누가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해냈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실체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실체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갖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기억납니다. 그때 기억났다는 거죠. 2년 만에 우리는 그 2년이라는 시간 견디기 어려운 시간으로 또 특히나 감옥생활 한다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으로 우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년 만에 요셉이 어디 안 가고 거기 있었던 거죠. 만약 2년 전에 풀려서 요셉이 자유롭게 아 나 애굽을 떠야 되겠다. 아 나 이곳에서 있다가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보디발집에서 충성했는데 충성의 대가가 고작 이거였고 나는 언제나 또 이런 일 당할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선처로 보디발집에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 어떤 일이 어디에 있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 감옥 그 지겨운 감옥생활 그 지겨운 감옥생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격리되어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더 큰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아주 좋은 있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어쨌든 결국 요셉은 그곳에 그 자리에 있었고 왕이 명령하니 술 맡은 관원장이 신속히 달려가 봤더니 역시 보디발은 사람 못 알아본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보기에 보디발 저 친구 참 유농한 줄 알았는데 무농하구나 저렇게 유농한 사람을 감옥에 계속 가둬놓고 있다니 어쨌든 다행이다 해서 바로 왕하고 만나게 했다. 그래서 기적의 타이밍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년, 7년, 14년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즉 애굽이라는 나라가 7년, 7년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언뜻 보면 앞에 7년은 위기가 아니죠. 그러나 사실상 뒤에 7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앞에 7년은 아무 의미 없는 위기 이지요. 따라서 그 상황 7년, 7년의 국가 위기를 잘 극복을 요셉이 앞장서서 감당을 했는데요. 전체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실 요셉이 그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거 그거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사실 억울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의 그 2년 감옥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그곳에서 많은 행정 즉 국가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국가라는 게 많은 조치를 취하잖아요. 어떤 개인들은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힘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개인들은 그 조치 앞에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잘못된 조치라면 그 잘못된 조치 앞에 자유를 억압당하고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국가의 이 조치를 취한 사람들 잘못 취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조치를 악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집에서는 농경문화를 어떻게 풍요롭게 진행시킬 것인가를 배웠다면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는 국가의 조치라는 게 어떤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큰 틀에서 본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입에급시켜서 400여 년 만에 출에급시키시겠다. 이 거대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시점이 바로 그 7년 풍년 7년 흉년 그 사건의 시작점이고 이 사건의 시작점 전에 요셉이 2년 동안 그 지루한 감옥 생활을 감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맞추셔서 요셉이 결국은 거대한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따를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거대한 꿈을 실행하시겠다 세우시겠다 이 꿈이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였다면 요셉과 야곱은 이베굽의 지도자인데 이 거대한 꿈은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꾸셨는데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베굽과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엔 요셉의 공로로 잘 살다가 이후에 애굽 민족의 변심으로 그들이 희불이 노예가 되어서 그 국가의 조치 국가의 행정조치가 얼마나 악용되는지를 절절히 보여주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조치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실제 그 제사장 나라를 저 하늘 위에 뜬구름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수백년 노예 생활했던 그 행정조치를 기반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사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바로왕 입장에서 사실 이 국가의 긴급조치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14년 동안 전권을 다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부여하는 이 긴급조치 권한을 바로 요셉에게 주었는데 요셉은 그 국가 행정권을 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의 그 큰 그림의 한 포인트였다 한 진검다리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요셉의 감옥생활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요셉은 그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신다라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다소 인간들이 무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자기 목적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억울하게 누군가를 만들고 그런 상황에 처진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또 쉬지 않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군요 에스더라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왕비를 3위를 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 이야기 그 다음 모르드게 이야기 이게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기에 아수에로왕과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스토리를 아주 익사이팅하게 전개시키는데요 바로 이 하만이라는 이 친구가 누구를 사로잡았느냐 아수에로 왕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사람 주변에 뭔가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야당 후보든 여당 후보든 그들을 돕는 사람들 가운데 그 후보를 아예 전적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측근이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힘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만큼이나 힘 있는 사람이고 이후에 대통령이 될 예비후보만큼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를 사로잡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살려놓고 잡아버리는 거죠 묶어놓고 잡는 게 아니라 살려놓고 딱 잡아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수에로를 이 하만이 꽉 사로잡아버렸다 워낙 이 친구가 일컬어 요물입니다 결국 에스터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읽죠 이거 왕 바꿀 수 없다 이 왕과 하만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난색을 펴야죠 모르드기의 입장에서 그 틈새 그 틈새를 파고 돌아가서 살 길을 혹시 에스터 너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에스터가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죠 우린 늘 사실은 뭔가 자기 계산으로 결론을 내보면 답이 뻔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머뭇거리고 피할 곳을 찾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르드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를 만드는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한마디 정곡을 탁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대통령을 만든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고 그 다음 뭔가 어느 중요한 자리를 앉힌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때를 위함이다 모든 걸 다 던지고 국민을 위해서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뭔가 잔수부리고 있는 그래서 아주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그 좋은 기회를 마감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잖아요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에스터가 알아듣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살면서 사실은 전 재산을 한 번 걸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 재산 위에 자기 목숨이 있는데 무슨 목숨을 걸어요 목숨은커녕 자기 손가락 하나도 못 걸어요 뭘 걸어요 그런데 에스터가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일 금식하고 페르시아 왕 에게 가서 이제 왜냐하면 상대는 하만을 선택하느냐 자신을 선택하느냐 이 아수에로의 수에로 왕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 결국은 왕을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청을 하는 그래서 1차 잔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만큼 성공을 했는 거니 사실은 아수에로 왕이 에스터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얘기는 절대 하만에게는 할 리가 없거든요 일단 하만은 일단은 거기서 한 번 꺾은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오우 야 참 뭐 그래도 절반도 꽤 큰 거니까요 남아있는 절반도 그러니까 에스터가 하는 말이 내일 다시 오늘 하만과 왕과 두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잘 경영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왕이시여 하만 참 잘 본 겁니다 하만 당신 진짜 왕을 도와서 이렇게 제국을 월등하게 경영하고 있다니 거기에서 이제 하만을 요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만이요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 이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큰 제국을 잘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인을 준 거잖아요 둘이 뭔가 손을 잡고 국정을 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 하면서 이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터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하만이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 저도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내일 다시 한번 하만이랑 함께 또 한번 제가 만든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그러마 약속했고 당연히 하만 입장에서도 최고의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에스터가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았을까 뭐 의대든 간에 그 얘기를 자세하게 써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제 잠이 오지 않았다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암으로 잠이 오지 아니암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뭔가 생각들을 해보는 거잖아요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이게 일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록 기록을 다 남기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왔다 가버리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공적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실의 많은 기록들 그리고 자기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들 그 기록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자기가 기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일기를 자기가 보자는 게 아니고 자기 행동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모든 그 행정 조치들의 여부 그것의 성과 잘잘못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혜를 얻으니까요 결국 그 기록들을 가져오라 해서 결국 자기와 관련된 이 기록들을 가져왔는데 해서 이제 읽으라 그런 거죠 참 왕이 좋긴 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뇌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그런 음모가 있었다는 걸 다 알죠 그 음모를 모르디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 두 사람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믿어서 믿는 사람을 무슨 측근 핵심에 가져다 놓았는데 혹은 청와대에 가져다 놨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 암살하려고 그들이 계획을 했다 오 이건 정말 화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모르디게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의 그 음용한 음모를 미리 알고 미리 목숨을 걸고 발선을 해서 그 조치를 취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빅다네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을 죽이는 것 오케이 끝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르디게에 대해서 공을 치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디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모르디게 입장에서는 큰 공을 세웠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돌아온 뭔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속적으로 문을 관리하는 그 관리로서의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꼭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언뜻 보면 뭔가 나라를 경영하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경영의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경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세상은 인간의 나라이지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왕도 그가 힘이 있는 척 할 뿐이지 그 모든 나라 땅과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시는 분은 창조적 하나님이시지 잠시 잠깐 그 공간에서 그 시간을 살다가 가는 그래 겨우 그 주먹만한 나라 하나 가지고 있는 왕이니 대통령이니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그날 잠이 오지 않았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파티를 또 하고 싶었다는 등 한 잔 더 하고 싶었다는 등 다 필요 없습니다 일기를 보게 했다 모르드게를 거기서 깨닫겠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제 여기에서 하만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하만 진짜 그 사람 생각해 보니까 고마워 고마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 줄 알잖아요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하만이 결국은 에스더가 하만을 물먹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잠이 오지 않게 해서 꼭 그날 일기를 읽게 해서 일단 꼭 하만이 아니라는 거 꼭 하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을 아수에로 왕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기 직전에 긴급하게 바로 2차 에스더 파티에 왕과 하만이 다시 참여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왕 입장에서는 꼭 하만이 아니더라도 에스더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또 주고 싶은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고맙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일격을 날려서 결국 하만이 그 전체 상황을 이제 실수하게 금해서 거기서 그 위기 유대인들의 위기가 종료되는 그런데 크게 보면 이제 불임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위기가 종료됐는데 더 크게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경영을 하시는데 1단계 징계 2단계 징계 3단계 징계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징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제사장 나라 경영이 어떤 인간 중심의 나라 경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라는 사실을 사실은 경험하고 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80년 동안 최고의 권력 인근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귀해가 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헌신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정도 선에서 멈추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 이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귀환한 지 70여 년 80여 년 만에 에스라 느에미아가 2차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하게 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의 크고 놀라운 꿈을 다시 수립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모르드게의 이 행동과 왕이 뭔가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언뜻 보면 뭐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랍게 제사장 나라를 리셋하기 위해서 큰 경영을 진행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사실은 그 이후에 얼마까지 못해서 멸망하고 헬라제국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그 헬라제국도 300여 년 만에 바뀌고 로마제국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 이제 마감하시고 이제 1500년 된 그 애국에서 시작된 첫 번째 6월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무리 6월절로 바꾸시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그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효과가 얼마나 컸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이것을 정말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산에 들인 공예원들 대지사장 세력들 즉 사두계파 바리세파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난해 지지난해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 너무나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6월절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신 바로 그때에 대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지사장의 집에 다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그러니까 흉계라는 얘기는 간악한 개교입니다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밀란이 날까 하니 어떤 융계를 써도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결국 밀란이 나면 이제 자신들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를 제거하는 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밀란이 나면 자신들의 모든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한 산해들인 공예의 모든 기득권이 무너진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는 피하자 이렇게 밀란을 이유로 이 명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번 명절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가로뉴다가 중간에 대지사장 세력들에게 그 다리를 놓았습니다만 결국 그들의 뜻대로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그 명절에 1500년 된 그 명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밀란이라는 말은요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적어도 국가 단위 국가 단위의 경영을 관찰하고 있는 정도의 센스와 센스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이 밀란이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좀 소란스럽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 전체의 모든 시스템 이 시스템이 뭔가 어떤 긴급 행정 조치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붕괴되어 버릴 것 같은데 이런 게 밀란입니다 이 대지사장 세력들이 그걸 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영해 오셨는지를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제사장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의 꿈을 꾸시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들은 오직 로마 제국의 빌부터서 사내들인 공회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뭔가 이 상황에 그 수많은 민중들로부터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서 호의호식하는 데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거 잘못하면 밀란 나는데 예수 죽이면 이번에 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히려 밀란이 날 그 조짐을 가지고 역이용해서 빌라도를 압박해서 이거 빌라도 너 말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밀란을 일으킨다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최종 명령을 내리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제사장 나라 1500년 된 이후 아브라함까지를 계산한다면 2000년에 하나님의 꿈인 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도 모르드게의 이야기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현실 정치 권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현실 이야기와 상관없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산속에 가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읽어야 된다 No 그렇게 읽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은 왔다가 갔습니다 오직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렇게 세상 한 복판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 또 앞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민감하게 우리가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꿈꾸면서 온 세상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긴급조치로 인해서 야간 통행금지가 실행되던 방역조치로 인해서 뭔가 사회적 거리가 실행되던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바람이니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온 세상의 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주인이고 저것도 주인이고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당신의 소유권을 확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합니다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바치기 위합니다 자 섬기로 오신 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많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일은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에 대한 기록을 읽고 우리 주님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즉 주일은 내 마음대로 나에게 자유롭게 주어져서 굿 뉴스가 아닌 뉴스에 시달리는 그것에 푹 빠져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뉴스가 아닌 굿 뉴스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이라는 말 이 말은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그날을 안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실 때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중요법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죠 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중대법입니다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명절도 주시면서 이 3대 절기와 3대 명절을 잘 사용해서 인간 삶의 풍요를 만들어서 그 풍요를 기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헌신을 하는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재물의 헌신을 하는 소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오는 화목제를 드릴 것이며 늘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래 잘못된 속성에 젖어있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루를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 이웃에게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들을 생각났을 때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그 부분을 해결하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그 뜻에 부합하는 그런 인생 본연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큰 하나님의 경영 포인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제 15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시며 드디어 다섯 가지 제사를 온전한 단번의 제사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3대 명절을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3대 명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신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삶의 기록인 사부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굿뉴스를 좀 더 살피고 기쁨으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날 즉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됐는데 1500년 후에 마지막 6월절날 어느 다락방에서 망과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으로 바꾸신 날이 6월절 기간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절 기간을 시점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고 5순절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내주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5순절명절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제사장 나라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고 그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에 살아있는 물이 흘러넘친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보면 3년 이후에 5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신 중대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그 제사장 나라의 중대 3대 명절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로 담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이 3대 명절의 시작은 어떠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천재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일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지나서 그 다음 모세 시대의 후손들이 애굽 생활을 하고 마감하는 날 바로 이 날이 6월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6개월 동안 바로왕과 협상하게 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 그 내용물이 사실은 모세가 들고 나간 내용물은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3일길을 히브리인들이 다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서 3일을 지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모세가 바로왕에게 요구하는 협상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는 거니 왜 모세 엉뚱한 종교 이슈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모든 노동력을 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함으로 모세가 들고 나온 이 이슈를 정치, 경제적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바로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는 제사들이러 가야 된다 바로는 노동을 쉬게 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이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6개월에 걸쳐서 9번의 협상을 합니다 매번 협상이 바로에 이어서 결렬될 때마다 이 지루한 이 긴 협상이 언제쯤 끝나나 싶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 협상해도 된다 때가 됐다 라고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고샌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일련된 어린 양을 각 가족별로 다 취해서 피는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놓고 등등 자 이 피 이야기를 하십니다 각 가정에 피를 흘린다 그러므로 말 미야마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카 가정 약한 2만 3천여 가정에서는 그 일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첫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야마 바로는 자신이 지루하게 이끌어왔던 아홉 번의 협상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히브리인들이 제사들이러 나갈 수 있도록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신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삶의 어느 정도 안심의 한숨을 쉬게 되는 안숨의 안도의 숨 한숨 말고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안하십니다 자 이제 애굽 때 냈으니까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1500년 미래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제안하셨던 걸 다시 제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호하며 좋습니다 새로운 나라 1500년을 꿈꿀 수 있는 결과적이죠 긴 미래를 바라보며 1500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마땅히 하나님과 동역하여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환호했고 이 계약을 치르기 위해서 3일간 그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모든 마음의 자세를 다 멈추고 다 정돈한 후 3일 후에 이제 드디어 계약식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안하고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후 드디어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 법을 큰 틀에서 십계명으로 주셨고 그들은 예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 체결을 기쁨으로 기준으로 하고 다시 모세를 신의 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여러 중요한 시행 세칙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 1500년 갈 법의 내용들을 말씀으로 주셨고 모세는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리국기 13장에 있는 3대 명절 이야기입니다 자 이 3대 명절 이 명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준비하셨다가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가 주신 이야기인데요 먼저 그 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추리국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룬 모든 일을 삶과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안식이를 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중대법으로 결정하셨고 이것을 준수하는 것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쉬라 그런데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소와 내 나귀가 쉬게 할 것이며 이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현대를 살면서 소와 나귀를 쉬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을 쉬게 하는 게 아주 중대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과 오늘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묶어서 시간을 얘기할 때에 그 봄주를 한번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크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니 다섯 가지 봄주로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첫째는 고대라고 합니다 고대 우리가 말한 이 고대라는 얘기는 이제 수메르 아카드 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 종료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한 500여 년 후까지 이 전체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고대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500년 후에 등장했던 이 사대 문명의 시대 이집트 문명을 비롯한 사대 문명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 그리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전반적인 배경이었던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던 로마 제국의 시대 그들의 멸망의 시대까지를 우리는 고대 사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서기 약한 500여 년 고대 로마의 멸망 이후로부터 약한 천년의 시간을 중세 사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서유럽 전체가 캐톨릭의 시스템으로 유지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세계 2차 대전의 종료 시점인 1945년 정도까지를 큰 틀에서 근대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대다 자 근대 시대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그 근대 500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등장과 함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 영국 보밍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산업혁명이다 라는 말 이 말을 의미하는 바는 큰 틀에서 보면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 그리고 근대 사회의 일부를 지배해왔던 아주 중요한 노동력의 한 축이었던 소, 나귀, 그 다음 말 이들의 가축들의 파워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 가운데 다 인간들이 끌어들여서 가축화한 건 아닙니다 가축화했다는 얘기는 산에나 들의 짐승들을 가족들처럼 같이 살 수 있도록 길들였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따라서 이제 소, 나귀, 그 다음 말 이런 아주 힘이 세며 친간적?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는 짐승들을 귀를 들여서 이를테면 나귀에 짐을 실어서 아브라함 때 옮긴다든지 또 이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귀에 등을 타신다든지 혹은 예를테면 말로 수레를 끌게 한다든지 혹은 소를 가지고 이 결이 이를테면 밭을 갈는데 보습을 만들어서 밭을 갈게 한다든지 여타한 방식으로 짐승들을 끌어들여서 인간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파트너를 삼았더랬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그 모든 가축들은 인간들의 노동력에 동원되기보다는 그들은 식거리로 전략되고 모든 걸 기계 문명으로 인간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마차가 자동차로 등등 모든 기계들은 이를테면 보습이 트랙터로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생들은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여파이며 근대사회의 아주 중요한 빅포인트 중에 하나가 근대 이전의 모든 싸움은 사실 화살 혹은 가벼운 칼 이런 것이 무기로 제국이 바뀌는 무기의 포인트였다면 근대시대 산업혁명 이후에는 총기가 등장하면서 폭탄 총기 이런 것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됐다 해서 이제 1945년까지를 근대로 놓고 보고 그리고 그 이후 1945년 유엔이 설립되는 유나이티네이션에서 국제연합이 설립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시대를 현대라 본다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또 미래사회를 예측하며 미래사회가 즉 몇백 년이 지난 후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것은 이제 더 놓고 볼 일입니다 자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사장 나라법의 중요한 중심 부분의 하나인 빠뜨릴 수 없는 내용 가운데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그리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명절과 짐승들의 사용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짐승들까지 쉬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큰 틀에서 해 두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놀랍게도 6월절에 그 일련된 어린 양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셔서 피 흘리게 하신 이야기인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1500년 후에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하나 이건 아주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해서 6월절 명절의 시작이 1500년 후를 기약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다라는 걸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첫 번째 6월절 애국에서 그 협상을 마치는 그 시점이 사실 우연치 않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계획하신 시간표라는 거 이게 놀라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과연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로 주신 책이라는 사실을 좀 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레굽해서 신해산에 도착해서 구체적인 제사장 나라의 시행세칙의 법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의 정한대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이니라 그 다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 왔게 보일지니라 이제 이 1년의 3대 명절이 정해진 건데요 6월절은 이제 그렇다 칩시다 그 기원을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명절이 주어지는데 그 다음 명절이 바로 맥주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 같은 이름입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은 이제 밀추수가 시작된다라는 뜻이고 이 칠칠절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 칠칠에 사십구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칠칠에 사십구는 이제 50일째 되는 날인데 순을 열을 일개 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 순을 합하면 오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바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날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신해산입니다 신해산인데 이 오순절날의 본뜻은 이제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 시기 첫 수확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아직 가나안에 가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이 있고 난 후 1년 후에 여우수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이 가나안에 40일 동안 다녀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추리국께서 주실 때는 아직 이들은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를테면 네이버 검색하면 어느 땅의 강우량 그곳에서의 어떤 농사의 모든 형태 이런 것들이 지식정보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보사회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6월절은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경험하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50일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거잖아요 생업이 농사니까 가축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이 첫 추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획적인지 이 명절의 설정 명절의 지명 제사장 나라의 명절의 지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된 계획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면 농사를 짓을 텐데 그 농사를 짓다 보면 첫 추수가 6월절 애국에서 나온 그날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물이 나올 건데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언약계가 있는 곳으로 다 모여서 11조를 바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명절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언제까지 지키라는 거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사도가 되는 또 교회의 열매를 시작하는 첫 수수 때까지 그때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된 계시의 책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안 놀래는 여러분들이 놀라우시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렇구나 애국에서 사실은 노예 생활이라는 게 나일강을 겸작하는 일인데요 늘 매일 일과라는 게 짐승들과 함께 노예가 되어서 짐승노예 인간노예 히브리 노예들이죠 나일강을 겸작해서 거기에서 거둬들인 그 풍성함은 애국 민족들인 이 주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겨우 먹을 것도 못 남기는 이게 애국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종료하고 나온 이들이 이제 신해산에서 신해산은 광야잖아요 이 초목이 무성한 곳이 아니옵시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중대법을 결정해서 진행시켜가는 가운데 바로 이렇게 오순절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좀 더 더 지나고 추수 끝 무렵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또 하나의 명절을 지키라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제 첫 추수의 시작이 오순절의 시작이라면 끝 추수가 있어요 추수 시기에 시작점과 끝 지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통동원의 블루베리 농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배추 농사를 지금 시작하면 겨울 전에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처음 거두는 수확이 블루베리였다면 마지막 거두는 이 추수 물은 배추 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거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정치적으로 해방된 날이죠 해방되어서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그 출발점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오순절과 초막절은 가난에 가서 농경산업의 삶의 풍요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첫 추수 오순절 그 다음 마지막 추수 초막절을 지켜라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풍성한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수고한 걸 하나님께서 수고한 걸 뭔가 이렇게 가져오라라는 얘기인데요 아니 수고는 인간이 하고 받으시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 가난에 가서 지켜야 될 이 3대 명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즉 아직 가보지 못한 모세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아직 그곳을 가보지 못했잖아요 요셉 때 야곱 때 떠나온 일에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그 땅에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상당 부분을 살게 하고 난 후 그 땅은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서 살고 싶은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땅은 이제 모세 때 가고 싶은 땅이 되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에 따를 것 같으면 놀랍게도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죠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냐 탄자니아 케냐 그 인근에서 시작되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약 한 6700km의 그 강줄기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메디트리안 C로 빠지는 그 지중해의 끝 지점이 이집트입니다 그 땅은 6700km의 강줄기의 끝부분이니까 이를테면 얼마나 그곳이 사실은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강이 약 한 500km인데 강원도 정선에서 시작해서 계속 흘러내려다 보니까 그 한강의 끝 지점인 이 여주 지역의 여주평야나 김포의 김포평야가 넓고 농사짓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풍요로움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란 말은 바로 그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살아야 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명절도 지켜야 되는 그 땅 가나안은 그 애굽 땅과 다르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량을 확 줄여 주신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사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산과 골짜기나 즉 초목이 많은 산과 골짜기나 혹은 강이 흐르는 하구평지에서 농사를 짓는 건데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라서 모든 산에 나무들이 많다는 거죠 이 많은 나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 그로말미 아마 그 비를 초목들이 충분히 먹고 자기들이 생존할 만큼 그 이상으로 먹고 남은 물은 흘러내려 보내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노동량을 확 줄이고도 생산량이 많아지는 수고는 줄이고 생산량은 많아지는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 첫 수학 때 마지막 수학 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지키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삼기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민족의 삶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죠 1500년도 이게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을 전혀 가보지도 않은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바로 이 3대 명절을 주셨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정말 여우수화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신로를 중심으로 6월절 그 다음 그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되는 날 딱 보니까 와우 놀랍게도 첫 번째 농사에 첫 수학이 나오는 거예요 들고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 수학 때 또 그 수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모이는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고도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 이웃에게 충분히 나누었고 일단 짐승들도 쉬게 해서 노동량을 줄였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도 이를테면 추수 때 남겨진 거 주어갈 수 있도록 추수 끝물을 남겨놨고 그런데도 무궁곡식을 먹다가 핵곡식으로 무궁곡식을 치울만한 상황이고 다른 민족에게 구워줄 상황이 되었다 놀래주세요 와우 이런 놀라운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말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초막절 때 광야생활 최소 1년 결국은 4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소 1년 동안에 광야생활하던 것을 의미를 부여하라라는 게 초막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광야생활을 하나님께서 가난에 보내시기 전에 최소 1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광야생활하던 걸 기억하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애국에서 노예생활하던 것도 기억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보냈던 광야생활했던 시기도 기억하라 이것이 명절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난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살 때 1년에 추수가 끝난 시점에 그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좋은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라 이 뜻을 명절 안에 담았고 바로 이 놀라운 명절을 잘 지킨 이야기가 이 위에 보면 이제 에스라 때 나와 있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 명절을 이렇게 유지한 후 우리 예수님께서 그 3대 명절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으로 그래서 6월절 때 첫 번째 6월절을 기준으로 1500년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계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첫 번째 6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모든 선지자 제사장 나라를 경영해온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라고 선언한 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6월절을 성찬식으로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을 이제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회로 교회의 시작으로 첫 열매로 그 다음 초막절은 바로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게 끝이 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 다 담아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 성경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성경 읽는 게 지루하십니까 또 오늘 하루 종일 2시에 성경 공부 또 4시에 구역녀배 정말 지루하십니까 왜 우리는 성경만 공부해야 되는가 기승전 성경인가 성경 공부가 지루하십니까 다른 책 읽고 싶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다른 책 산업혁명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제가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영국의 범잉엠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책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활약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모세 때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고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신 짐승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이 아름다운 복음 이야기를 공부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두껍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늘 성경만 공부하느냐고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성경 재미있습니다 복된 주일 오늘도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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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